고차원 비유클리트 공간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유클리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유클리트의 유명한 책입니다 유클리트 원론이라고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진 책인데 종이로 된 책이 아니죠 이건 파피루스 그때는 종이가 없었을 때인데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요즘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말로 이런 도형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도형의 성질들은 사실은 이미 그리스 이전에 이집트라든가 중국 다른 바빌로니아 이런 데서도 다 많이 알려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진짜로 새로웠던 점은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점인데 바로 오늘날 수학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그런 체계죠 어떤 공리를 이 책에서는 기학에 관해서는 다섯 개의 공리를 얘기하고 다른 모든 명제들 다른 모든 도형의 성질들을 그 다섯 개의 공리로부터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이 체계가 놀라운 점이죠 이거는 그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한 문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을 학문으로서 수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공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처음 네 개를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너무 당연해서 도대체 저런 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당연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2번 보면 선분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4번 모든 직각은 합동이다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이거 배우면 좀 지겹기도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섯 번째 공리는 조금 복잡해요 이 다섯 번째 공리를 평행선 공리라고 하는데 임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고 교차하는 두 각의 합이 180보다 작으면 이와 같이 그러면 이거를 쭉 이으면 이게 서로 만난다 이런 공리예요 이게 평행선 공리인데 이거는 앞에 나온 네 개보다는 좀 덜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기학을 조금 알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180도 작으면 만나는 게 실제로 실험을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의 상당히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평행선 공리의 문제인데 이 다섯 번째 평행선 공리는 앞에 나온 네 개보다는 당연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앞에 나온 네 개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가 공리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 이 묻는 요지가 뭔가 생각해 보면 덜 당연한 것이 더 당연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저런 거를 도대체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어차피 다 맞는 건데 다 맞는 거 갖다 놓고서 더 맞는 게 있고 덜 맞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저게 무슨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아닐까 저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 이게 공리나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면 다음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를 공리로 취하면 안 될까 이거를 여섯 번째 공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넣으면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증명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공리인데 더 증명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 굳이 공리로 안 넣고 어떤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좀 당연하지가 않으니까 저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관에 갔었더니 이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전시물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이 두 채운 물을 여기다 부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험적으로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공리로 하지 왜 이거는 명죄라고 해가지고 증명을 애들한테 가르쳐서 괴롭히고 일어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스갯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평행성 공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은 동치예요 앞에 4개의 공리를 인정을 하면 평행성 공리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리로 취하면 평행성 공리를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사실은 평행성 공리보다 덜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만 우리가 보기에 좀 덜 당연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걸 공리로 취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뭐가 공리로 해야 되는지 헷갈리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유크리트 이후에 2000년 만에 해결이 됐는데 19세기 초에 여기 나오는 세 분 가우스, 보여이, 로바첩스키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때 기하학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 유크리트 공리는 성립하지만 평행성 공리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기하학이 있다 그걸 이제 발견을 해서 이 문제는 결국은 다섯 번째 공리는 1번, 4번 그 공리로부터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비우클리트 기하의 발견의 의미는 여기 제가 약간 사진을 내놨는데 이런 아프리카 평원에서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동네가 다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평평한 들판, 평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2000년 만에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정말 이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 그런 정도의 발견이에요 비우클리트 기하학의 발견은 이름이 비우클리트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부분의 기하학은 비우클리트 기하학인데 우리가 2000년 동안 유클리트에 묶여 있다가 이걸 발견하면서 그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비우클리트 기하학은 이상한 기하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훨씬 더 일반적인 기하학이고 오히려 이 우클리트 기하학이 굉장히 특수한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이 비우클리트 공간 발견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공간 하면 하나였어요 하나 공간이 뜻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19세기 전까지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게 공간이지 뭐 다른 게 공간이야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거는 경험하고 무관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공간이라는 거 그렇게 선언을 했을 정도로 공간은 이거 하나였고 그다음에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 과학이에요 일종의 이 공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게 일종의 과학이었는데 비우클리트 기하학이 발견되면서 이게 완전히 흔들린 거죠 이게 흔들리면서 도대체 공간이 뭐야 그리고 선이 뭐고 직선이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게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우리가 다시 그거를 성찰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수학에서는 기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고 어떤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이거는 거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발견한 거 정도로 우리 지적인 임팩트라는 거는 그 정도에 버금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그래서 이 비우클리트 기하학이 발견되면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혼동에 빠졌어요 뭘 하는 건지 지금 기하학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 뭐 아까 그 뿌엔깔의 평면에서 봤듯이 반원을 직선으로 봐도 공리가 다 성립하고 이러니까 뭐를 하는 건지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를 많이 정리를 해서 개념을 제대로 확립해서 기하학을 그야말로 확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게 리만입니다. 여기 리만이라는 수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우클리트뿐이 아니라 차원도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3차원까지만 생각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리만이 등장하면서 4차원 5차원 6차원 그 고차원도 다 할 수 있고 거기서도 거리가 뭐고 각도가 뭐고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서도 이런 고차원 공간에서도 유클리트 공리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고차원에서도 공리 중에서 예를 들면 4번 공리 직각이 모두 합동이다 그런 게 성립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나 그리고 평행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를 세워서 이런 공간들을 리만 공간이라고 하고 사실은 훨씬 더 일반적인 공간도 많은데 어쨌든 그 유클리트 공간에서 더 일반적인 공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정리를 해줬어요 사고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고차원 기약을 조금 맛을 좀 보여드렸으면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런 것을 맛본 분들한테는 별게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 이런 거 처음 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고차원 공간의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차원 공간의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뭐냐면 평면에 있는 선분들의 집합 집합이라는 말을 쓰면 또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겁먹는데 평면에 선분들을 다 생각해요 그걸 다 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이라 부르자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한 점은 뭐냐면 평면에 선분 하나예요 이 선분 하나가 이 공간의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공간에 점 네 개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러면 차원이라는 게 뭔가 봅시다 2차원 이 평면은 우리가 2차원이라고 그러는데 2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점을 두 개의 독립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켜놓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또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독립된 방향으로 그래서 3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분의 집합은 지금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선분이 움직인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이 선분으로서 움직이는 거 선분을 움직인다는 건 선분을 변형해서 다른 선분으로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 선분 하나가 지금 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움직인다는 거는 선분이 어떻게 변하느냐 다른 선분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분이라는 거는 양 끝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양 끝점을 지금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해서 4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좌표를 쓰면 이쪽 끝점의 좌표를 xy라고 하고 이쪽 끝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하면 네 개의 좌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분은 4차원이라는 건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두 개의 평면 청평면과 이게 회색이 나왔네 어쨌든 청색과 회색의 평면에서 여기서 한 점을 잡고 여기서 한 점을 잡아서 그 쌍을 한 점으로 보는 그런 집합 그러니까 이런 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분의 양 끝점을 각각 생각하는 거죠 각각 생각하면 이쪽 평면에 한 점과 이쪽 평면에 한 점 이렇게 두 점을 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서 그 공간의 차원이 4차원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냐 왜 점에 다른 점에 있는 거를 짝을 짓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쪽이 남성 여성이라고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 있지만 남녀가 이제 부부 하나를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부들을 다 모아놓다고 하면 부부 하나 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짝대듯이 이 점 하나하고 이 점 하나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면 그거는 4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더라도 좀 참고 들어보세요 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이 점은 이 점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점은 이 점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자 짝을 또 여자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남자 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고정시키고 얘만 움직일 수도 있고 얘를 고정시키고 얘만 움직이면서 다른 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차원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렇게 7개의 선분이 있는데 이 7개의 선분은 이 이상한 4차원 공간에 7개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선분을 왜 점이라고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정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신 없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이 어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는 처음 들으면 도대체 뭐 하는 게 되는 건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거 그런 상황인데 그 대신 한 번 안 사람들은 좀 뻔한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다면 이게 정확히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다시 이거를 복습을 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4차원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러면 3차원에 있는 선분의 집합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각 끝점을 3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6차원 공간이에요 이건 좀 더 복잡하게 가서 이번에는 선분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선분이 연결된 이런 도형들 이걸 다 모아놓으면 몇 차원일까?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이 각 끝점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선분이 바뀌니까 각각 이 마디점들하고 끝점 각각이 3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총 12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독립적으로요 그래서 12차원 공간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임의 자연수 차원의 공간을 쉽게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차원도 수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간의 개념을 넓혀갔어요 한 번 고삐가 풀리고 나니까 그냥 마구 달려본 거예요 무한 차원 공간도 있어요 무한 차원 공간 대표적인 예가 0하고 1 사이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의 집합 연속함수라는 거는 이 그래프로 결정되죠 연속함수의 그래프 근데 그래프라는 거를 잘 보시면 연속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사실은 아주 많은 수의 성분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디가 있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근데 이 성분의 수라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무한 차원 공간이 돼요 저런 짓을 왜 하냐 뭐하러 저런 걸 생각해 이런 공간을 생각하고 이 함수와 함수 사이에 거리가 뭔가 그 다음에 세 가지 함수가 주어지면 그 사이에 각도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이 무한 차원 공간에서도 거리가 있고 각도가 있고 그래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함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개념 없이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걸 공간이라고 보기 시작하면서 풀리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까는 모든 선분의 집합들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5cm인 선분들을 생각해요 길이가 5cm인 것들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일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모든 선분을 다 모아놓은 공간은 4차원이라고 했는데 길이가 5cm인 선분의 법은 어떻게 될까 5cm인 선분을 어떻게 5cm인 선분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쪽 끝점만 보면 물론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만약 고정시켜 놓고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선분을 생각할 때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었는데 길이가 5cm라는 조건을 주면 이 원상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를 만약 고정시켰다면 왜냐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5cm여야 되니까 이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총 세 가지 독립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5cm인 선분의 집합은 3차원 공간입니다 아까 모든 선분의 집합은 4차원이라고 했는데 5cm로 길이를 고정해 놓으면 차원이 하나 떨어져요 그런데 이 3차원 공간이 사실은 비유클리트 공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유클리트 3차원 공간이 아니라 비유클리트 3차원 공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느끼게 해드릴게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왜 비유클리트인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5cm 선분 두 개를 갖다 놓고 이 두 개의 평균이 뭔가 물어보세요 5cm 선분 두 개라 있는데 얘의 평균적인 위치는 어디냐 어떻게 구할까 선분이라는 것은 양 끝점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양 끝점의 평균을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있는 선분을 생각하면 어떠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5cm가 아니에요 길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평균을 구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두 면을 생각하고 두 면 위에 두 점을 갖다 놓고서 이 두 점의 평균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 그냥 유클리트적으로 생각해서 얘 둘을 잇고서 그 중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점이 부면 위에 있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가 쉬워져 있어서 그래요 구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유클리트 공간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이 비유클리트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클리트적인 발상으로 평균을 구하면 안 돼요 구면 위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구면 위에서 이 두 점을 잇는 이렇게 유클리트 두 점을 잇는 유클리트 직선을 잡는 게 아니라 비유클리트 직선을 잡아야 돼요 비유클리트 직선이라는 것은 측지선이라고 해서 가장 짧은 선 이 두 개를 잇는 그래서 구면에 있는 선 중에서 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곡선은 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을 잡고 그 중간을 잡아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평균이에요 구면 위에서의 평균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센티 선분의 평균 위치는 이거를 유클리트적으로 구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모든 오센티 선분을 모아놓은 공간 그게 일종의 비유클리트 3차원 공간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구처럼 그려놨습니다 아무튼 어떤 3차원 공간이 있어서 비유클리트 공간인데 이 선분에 해당하는 점 그다음에 이 선분에 해당하는 점을 잡고 비유클리트적인 측지선을 잡아서 그 중간점을 잡고 그 중간점에 해당하는 선분이 뭘까를 보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클리트 기약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평균이 나와요 어떤 환자 집단의 뇌의 평균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뇌 ct가 많아요 그 병을 안는 환자들의 ct가 많이 있는데 얘들의 평균을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기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과서에라도 하나 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사진 하나 실으면 특별히 뇌가 기형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실어서는 안 되죠 그런 걸 기준으로 의료기구를 만들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 그냥 아주 순진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길이를 재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길이를 재서 그냥 평균을 내면 어떨까 유클리트적으로 말하자면 평균을 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균을 내면 잘못하면 뇌라고 할 수 없는 모양이 나와요 또 운이 좋아서 뇌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평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의 목적에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가능한 뇌 모양들이 갖는 공간을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무한 차원 공간이 되는데 이거를 뇌 모양을 작은 직선들로 근사를 시키면 차원이 굉장히 크지만 유한 차원 공간이 돼요 예를 들면 아마 몇 천 차원 수천 차원의 공간일 거예요 7천 차원 8천 차원 비우클리트 공간이 됩니다 거기서 이것들을 각 그림에 해당하는 점을 잡고 이 위에 있는 거리 개념과 각도 개념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뇌 모양이 나와요 또 그렇게 구한 평균은 항상 뇌 모양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양을 갖는 것들만 갖고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비우클리트 고차원 비우클리트 기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걸 기학적 통계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세기까지는 이런 걸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차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런 계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세기 들으면서는 컴퓨터로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평균을 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쓰는 기학은요 사실 기학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수학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최신의 기학 이론들을 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저게 진짜냐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쓰는 도구라는 게 무슨 카탈 커넥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고차원 기학의 어떤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도구들이어서 이거는 아마 현실적인 응용하고는 전혀 연결을 못 짓던 건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비유클리트 기학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굉장히 차원이 12차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천 차원 수만 차원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지금도 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 해요 좀 전에 제가 5cm 선분들의 집합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3차원 비유클리트 공간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공간을 생각해보죠 뭐냐면 길이는 다를 수 있었지만 방향은 모두 수평인 선분들의 집합을 생각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선분이 아니라 수평인 선분들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몇 차원이 될까 이 끝점만 생각해보면 끝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왼쪽 끝점을 xy라고 하고 오른쪽 끝점을 uv라고 그러면 수평이라는 건 뭐냐면 y랑 v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변수가 xyu 이 세 개만 있으면 이건 결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인 선분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거는 3차원 공간이 돼요 3차원 공간 또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양 끝점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여기서 같은 공간에 있는 선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면 이쪽 청색 평면에 한 점과 이쪽 화색 평면에 한 점 이 쌍을 생각하는데 높이가 같은 두 점의 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한 점으로 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요거랑 좀 전에 했던 요거랑 사실상 같아요 xyuv인데 y랑 v가 같은 이거를 생각하나 xy평면과 uv평면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y랑 v가 같은 걸 생각하나 사실상 같기 때문에 이 두 평면에 한 점씩 취해서 쌍을 이루어지는 그런 집합 그런데 어떤 쌍이냐면 높이가 같은 점들을 잡아서 쌍을 만드는 이런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생각해도 이게 3차원이 돼요 이것도 다른 점이죠 좀 전하고는 좀 다른 점 이런 점이 한 쌍이고 또 이런 점이 한 쌍이에요 이것도 높이가 같으니까 한 쌍이 되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생각하면 이게 3차원 공간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쉬운 공간이죠 이거는 그 전에 비해서 쉬운가요? 계속 헷갈리시죠 사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다른 평면에 있는 공간 점 두 개를 하고 저게 3차원이라는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논리적으로는 3차원인데 저게 3차원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저게 이상한 걸 갖다 놓고 3차원이라고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간이? 이 3차원 공간이? 이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거는 오른쪽 눈에 2차원 영상이 잡히고 왼쪽 눈에 2차원 영상이 잡히는데 두 가지 2차원 영상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있는 점 하나하고 여기 있는 점 쌍을 갖고 만들어지는 공간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요 언제 쌍이 되냐면 높이가 같을 때 높이가 같은 것들은 그거의 하나의 쌍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 머리에서 그리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차원 공간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구성한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처음 들었을 때는 저거 뭐야 이상한 건데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그걸 매일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 연습을 이건 로봇 팔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천천히 하죠 로봇 팔인데 많이 쓰이는 팔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기 지금 전구를 갖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전구를 떨어뜨려서 깨질 거예요 물론 이런 팔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시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저 어떻게 조절할까 저걸 전구를 깨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팔이 움직여서 갖다 놓는다든가 할 때 어떻게 저걸 컨트롤을 할까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손가락 하나하나 그 다음에 팔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고 이걸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뭐 하나만 잘못 어긋나면 이걸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지무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 계산이 그리고도 서로 이게 다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계산인데 저도 이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본 원리는 알아요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본 원리는 이거는 결국은 여러 개의 막대기들로 볼 수 있어요 선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선분들이 조합된 거예요 노보팔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분에 연결된 선분들을 생각하듯이 굉장히 많은 선분들로 이루어진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걸로 봐서 그런 선분들의 공간을 생각하고 거기서 한 점이 움직이는 거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 다 맞아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계산을 하면 이게 쫙 맞아 떨어지게 계산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다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높은 차원 공간 수천 수만 차원이에요 보통 그런데서 한 점으로 나타내서 생각하는 것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비유클리트기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분하고 또 달라서 이 마디마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아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절 모양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든가 어떤 각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렇게 제한이 생겨서 그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 되고 비유클리트기약일 뿐이 아니라 또 거리나 각도 이외에 온갖 종류의 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 시절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에서 이 분야는 옛날부터 기약이 아주 중요한 응용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기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비유클리트기약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 수학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약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뛰어넘어서 사람의 팔을 생각해보죠 사람의 팔 이건 사실 제 팔인데 사람의 팔은 어떨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조절하나 우리 손 같은 거를 제가 이런 기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조정하나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런 과정은 제가 아는 한은 물론 뇌과학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한데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로봇도 그랬지만 결국 로봇하고 다르겠어 우리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거는 로봇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온갖 근육 하나하나 뼈 근육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거 떨어뜨려요 그러면 뭐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고차원 공간에 한 점으로 생각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손을 한 점으로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손을 든다든가 할 때 제 머릿속에서 야 손가락 새끼손가락 너는 이렇게 움직여 네 번째 손가락 너는 이렇게 움직여 그런 식으로 명령을 때리지 않아요 팔꿈치 너는 이렇게 해 그런 식으로 명령을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각으로 한 점 손 들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고차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한 점으로 나타내서 그 고차원 공간에서 그 한 점이 움직이는 것을 컨트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봇파를 실제로 로봇을 우리가 컨트롤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뇌에서도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더 복잡한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동작 야구 선수가 저런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해야 되나 공이 막 날아오는데 몸을 던져서 저걸 잡는 그걸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몸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것도 공에 따라서 공하고 바람 붙는 거 다 감안해서 저런 계산을 저 사람이 천재인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명령을 몸에 싹 보내서 저걸 잡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것도 물론 아직 뇌과학에서 이해가 안 돼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오늘 배운 거를 약간 응용을 하자면 분명히 머릿속에서 거의 전신에 있는 필요한 근육들에 대한 정보하고 공의 3차원에 있는 공의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점이 움직이듯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날아옴에 따라서 그 한 점이 움직이면서 몸 전체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한 점을 따라서 왜냐하면 이 몸하고 공하고 그런 말 쓰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어디서 하나가 돼 공을 우리 몸에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닌데 어디서 하나가 되냐면 어떤 고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몸 전체가 공을 보면서 따라가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말 사견인데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뇌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더 연구할수록 분명히 고차원 유크리트 계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특히 익숙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익숙한 동작일수록에 이걸 한 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던 일 중에서 아주 익숙한 일은 여러 가지 정보를 생각하지 않고 한 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그 선수가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따로 놀아서 저차원 공간 몇 개로 쪼개지는데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것들이 하나의 고차원 공간에서 한 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우리 눈 예를 한 것처럼 우리한테 익숙해지면 이게 가능해요 한 점이 되는 게 고차원의 한 점이 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 정보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모두 사실은 머릿속에서 고차원 비유클리트 기약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기약이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콘서트 했을 때는 기약은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좀 다른 얘기로 기약이라는 건 결국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하나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게 기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crois겠다 감사합니다.